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텔론입니다 오늘은 양코대 전쟁아무매 지금을 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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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우무벨 아머 타임은 아메마 타임은 어 징글벨 징글벨 징글 냥코벨 해보겠습니다 오늘 징글벨 징글벨이랑 빨강코 산타의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안아 돋더라고 두 다 한번 얻어볼게요 얻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개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개빨리 깨려고 만들어놓은 거 어디갔냐? 없어졌네? 안되겠다 아 내가 고양이 에몽 뭐라 다 필요없어 에몽이 소환해 아 뭐야 고양이 슈퍼스피드업 다 써버렸잖아 이럴 순 없어 한방 두방 세방 네방 저거 그냥 통조림 왔는 용임? 에몽 빼달라고? 에몽을 왜 빼? 에몽이 세이버보다 쎄 세이버 쓰레기임 세이버 니네들 없는데 어? 센지 안 센지도 모르잖음 오늘의 운수나 볼까? 오늘의 운수는 뭘까요? 비가 죽 개새끼 진짜 흉악하네 흉악해 형 나 황소 가우 뽑았는데 좋음 그거 개구림 개구림 버리샘 맞음 그거 구림 어? 그거 경험치로 바꾸샘 개구림? 나 그냥 진짜 바꾼 적이 있기남 황소 가우 황소 가우 나 그? 그게 뭐야? 황소 가우가 그 검정색에 말하는 거야? 걔는 흑수지 그럼 흑수라고 말을 해야지 기캐만 써달라고? 뭐야 이거 산타가 절 죽여요 그만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다 존네 약해 아! 앙! 쭛! 쭛! 아우 배먹으니까 막 마음이 행복해지네 님들 노비란 터번 쓰세 노비란 터번 개사기임 노비란 터번으로만 껴야지 노비란 터번은 2200원밖에 안함 개사기임 노비란 터번 노비란 터번 노비란 터번 노비란 터번 노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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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비 노비드로니 노비노비노비란 노비란 노비랄빛 노비란 터번 노비란 터번 노비란 터번 노비란 터번은 키도 짱크 역시 노비란 터번이야 노비란 터번 지금 랩하는거임 누구보다 빠른게 남들거다 탈게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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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네 깨끗게 빠르사눔 지금 무빌한 퍼번 랩도 하아 어? 랩도 못하는 것 뜨지 바로 빼버리고 균이나 가지고 가야지 권종 안써 나는 이번에 물고기나 하나 키우고 갈래 가자아 타사타타타 안녕 난 귀여운 애야 물고기 펀치 딸랑 4만 나오는거 봐라 직원 펀치 물고기맨도 쓰레기야 존내 빨리 껴야겠다 귀찮아 특급은 별로 안 도와해요 야미 당당 당당 오오옹 12월 획득 왜 안좋깨릭터? 그즈같은 이걸로 배워야지 혈로님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양코요? 누가 봐도 고양이 해몽이죠? 여러분들 뉴비 여러분들 빨리 고양이 해몽 뽑고 양접하세요 아니 아니 즐거운 양코 하세요 술록핏이 얻었다 술록핏이 있다가 생긴 거 봐야지 이것도 한번 빨리 깨보죠 고양이 선물 얻었다 징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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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의 선물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뭐지? 하나 더 있을 텐데 슬록핏이 아 생그벨 생그벨 어 진화 står 뭐야 이 씨발 고양이 회 모두? 진화 뒷시던 노웰 슬록핏이 어 귀여웅 어어 어 어어 어이 하? 어? 하아씨 하하하하 이건 뭐 나와? 아아아아 둘이서 냥코드 전쟁 이것도 뭐 스위치 기념으로 나왔던데 한편에, 또 말아먹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그냥 한번에 깨버리죠 귀찮은데 도와줘 대광란 고양이 라이온 깨버리앗 이거까지 깨봐 이야 이거 리뷰하려고 했는데 리뷰하기 귀찮다 개재미없어 보여서 호흡을 맞춰 350종의 냥코 등장 스테이지 볼륨 300개 이상 레전드 스토리도 등장 게다가 미니게임도 플레이 가능 친구와 대전도 가능 게임은 역시 어플 버전 어, 어, 어라? 어, 어? 뭐야 이거 스위치 스위치 광고해주는 거 아니었어? 잠시 후 와 고양이 형제 속성을 가지지 않은 적이 이게 맷질이 좋다? 이론상 좋은데요 이론상? 근데 막 천원 하는 거 아니지? 뭐야 이거 일본 아이들처럼 생겼네 오늘 썸네일 각 정해졌다 짠 따라라라라라 야, 너도 냥코 할래? 야, 냥코 안 하면 엉덩이로 찌부시킨다 냥코, 냥코 엉덩이, 냥코 엉덩이, 슬록피시 안녕, 난 물고기처럼 생긴 슬록이야 곧 저녁이 될 거지 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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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이 얘 좀 별론데 생긴 거? 어, 이게 장난 아니다 썸물 하하 텔론이가 선물이에요 우하하하 야, 선물맨이 좀 좋네 선물맨 썸네일로 해야겠다 예수잖아, 왕대갈군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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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게 제로투? 냥코 제로, 근데 제로투 선동 야, 선두주자였네 제로투 맞네 야, 이거, 이게 먼저 나왔잖아 이거 완전 제로투 선두주자였네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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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깰 수가 없어 이 녀석들이 모두 죽고 나면은 나의 진짜 힘을 보여주지 이따가 날 죽여라 죽었다 와, 선물이다 와 선물이야 선물 받아라 선물 받아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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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그만해 이씨 대갈권 도와줘 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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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보단 역시 대갈군이지 1장 대 3장 대결하면은 대갈군이 오전 5천억마리가 있어야지 이긴다 꿀팁 겜사합니다 아니 제로투추는거 킹받네 저거 진짜 제로투아님 빵댕이 좋네 힘들어 이거 좀 부족한데 썸네일 깔끔하게 한번 찍어볼까 이거 대갈꾼 대갈꾼 널위안 선물이야 배다줘 오오오오 Lobo 와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악 선물잘받네 재밌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저에게 선물을 주는 양코 정말 고맙다요 어.. 뭐잼 다음에는 어떤애가 얘기해줬는데 여기에 뽑게 재밌는거 생겼댔 거든? 그거 하나 뽑아봅시다 여기까지